진짜 아 진짜 또 나야 또? 저는 사실 약간 좀 무심한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무심히 서있는 아 진짜 무심하게 도영이 또 해치하는 최희가 또 썼을 거니까 저는 그럼 테일로 테일로? 좋습니다 네 아니 테일이 형이 그러면? 그러게요 아 저는 입덕이죠 입덕 입덕이면 굉장히 좀 어려운데 제가 남자라고 생각한 거 근데 또 보는 의력이 다를 거 같아요 아 빨리 달라져요 두 가지 버전 다 하면은 두 가지 버전 다 하면은 제일 네 진짜 왜냐면 이게 저요? 오오오오 역시 되게 좋아하네 보는 눈이죠 아니 근데 방금 테일이 형이 딱 재은이 형을 고르고 이게 위아래로 딱 봤어요 그러니까 재은이 형이 딱 우선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뭔지 아시죠? 네 딱 잘생긴다 형은 근데 저희들 잘생긴 보다는 잘생겼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재은이 형이 피부가 가장 켈링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그 우리 아까 오프닝 영상 같은 거 이미 본 적 없거든요? 네 근데 진짜 재은이 형이 딱 처음 끌고 나오셨나 깜짝 놀랐어 진짜 어머 아 못 봤어 그 장면 하하하하하하 딱 인연도 피고 진짜 잘생겼어 아 이거처럼 아 이따가 좀 보여달라고 했어요 한번 그래 알겠어요 예 어떻게 재은씨 아까 어? 도영씨가 은근히 또 안 꼽아줘서 서운했나봐요 세은씨가 딱 재은씨랑 환자들 엄청 좋아하시네요 또 이 재은이 형이니까 서로 네 더 좋죠 자 마이크를 갈고 오세요 재은씨 알겠습니다 하하하하